해마다 최신부에서는 나라의 신경을 담당한 최신 기사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최신 업무에 대한 경기 대표를 베풀고 있는데 금년에도 6월 12일에 각종 통신 경기 대표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열두 종목의 통신 경기에는 남녀 통신사 66명이 참가해서 손재간을 다투었으며 이번에는 최신부의 이홍수씨가 1등의 영광을 차지했고 한편 신속한 최신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조산 경기도 베풀었습니다